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기가이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이고 이번 영상은 내일 자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가 있는가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6월 25일도 제가 새 종목 가져왔는데요. 한안 동양철관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물려가지고 고가 매도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고 다시 고가 매도하고 저가 매수해서 손해폭을 줄인 동양철관 21서 이제 좀 있으면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서 붕괴될 때 짧은 단타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대상 홀딩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이너스 2% 빠져있는데 내일 좀 많이 빠지면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관련 종목은 바로 뭐예요? 케이푸드 관련주와 한동훈 관련주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주입니다. 세번째는 화장품 관련주죠. 실리콘2인데 화장품주에서 가장 큰 대장인데 오늘 기가 매도 때문에 장주 하락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짧은 단타로 단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종목 가져왔고요. 다음 검색창에서 전서투자로 쓰시면 화면차과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스크롯발을 쭉 내리면 수십 비자반 성적 보고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6월 24일날 수십 비자반 성적 보고 풍은점 1% 손절 신성 델타테크 2% 손절이 있습니다. 수십 비자반 단톡방 내용하고 분봉하고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은용밀이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마감한 주식 시간의 마이너스 2% 약세 구간을 우리가 매수 추천했거든요. 요즘은 상마감한 시간의 약세가 약간 특이하게 움직여요. 이것도 우리 후배님도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재룡산업이 상한가 마감했을 때 시간의 약세가 언제 나왔냐면 바로 이날 나왔어요. 이날 나오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과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재룡산업은 요즘 핫한 송전 배전주의 무대위 관련주지만 6월 24일 월요일날 단톡으로 보시면 풍은정밀 14,500 이상 15,200 사이 매도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9시 2분에 세트레가이 모은다고 단가를 달라 툭 보냈고요. 풍은정밀 15,200까지 팔렸습니다. 매도하고 그랬는데 세트레가이 모은다. 해 되어 있고요. 풍은정밀은 우리가 약 1% 정도 손절을 받는데 물론 팔고난이 많이 올라갔어요. 얼마까지 갔냐면 돈가는 15,400원이고 올라가기는 16,450까지 갔죠. 정직하게 1% 손절을 보고했고 수익이 나신 분이나 손실 나신 분들 인정사진 달래가지고 36,000 따신 분, 8,000원 따신 분, 13,000원 따신 분 이렇게 톡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9시 20분에 평가에 100% 손절치고 세트레가이 를 반을 추구한다고 9시 20분 톡 들을 거에요. 다른 반도 같습니다. 같은 시간이고요.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보시면 쭉 세트레가이도 먼저 시간에 3% 올라갔는데 80분도 계시고요. 공식적으로 홀딩입니다. 세트레가이 단가 달래가지고 5만4천원인데 단가죠. 풍운정면이 3만4천원 따신 분, 13만원 따신 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마이너스 7%인데 우리가 2% 정도 언제 팔았냐면 9시 20분에 팔았으니까 바로 이때 날려버렸거든요. 6만 아침부터 쭉 개발한 나올 때 마이너스 1.5% 때 이때 톡이 나갔습니다. 톡 나오고 쭉 빠졌고요. 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죠. 이거 팔고 막 바로 뭘 샀냐면 세트레가이를 막 바로 들어갔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빠르신분들은 5만4천원, 2백원, 3백원 선 이 정도 매수해서 쭉 홀딩하고 있고요. 시간에가 약 3% 정도 올라가 있네요. 5월달에 수십 비저반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6월달에는 좀 안 좋아요. 일단 점검을 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깨진 게 어디서 많이 깨졌습니까? 동양인 철관이 많이 깨져 버렸죠. 5월달에는 거의 뭐 20명을 또 하루 이틀 빼고 다 수익이 있는데 6월달에는 좀 안 좋다.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게 다 수익과 손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풍원정밀 1% 손절 신선 델타 대가 약 2% 손절 코럼글로벌이 10% 손절치니까 다음날 사안가 갖고 정직하게 다 보고하고 있고 이번 달에 49만원 정도 실자산 수익이 나와 있는데 얼마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수십 비저반 후배님들 이거 좀 명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주는 3일안에 매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다 리딩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한다 그러면 손절값 3% 꼭 잡고 3일상 들고 하지 마라. 이런 기준을 잡고 하면 더 나을 거고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종목 브리핑과 매주 올려드리는 정실적 기법에서 청계가격을 쓰시고 검색해 오시면 저 사진 나오면 클릭하면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리딩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많이 전원인데 매주 일요일날 정실적 2부영상과 기법영상 350개 그리고 중기주 작전정보 열람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입하시고 멤버십 회원님은 항상 뭘 보시되느냐 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클릭해서 글 보시되고요 그리고 회원전용 영상 클릭하면 기법영상 350개와 또 매주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는 별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거 또 일부 영상 한강 달리면서 정실지 1부 영상 이것만 봐도 제가 강조한 3개의 섹터가 모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주였고 또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관련해서 흥아의 운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석유와 홍구석유 흥아의 운 모두 급등했고 시간에도 흥아의 운이 조가는 2% 상승인데 시간에가 플러스 8% 올라갔어요 2700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네요 6월 24일 날 월요일날 한중 ncs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 패스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시가에 안 상기 잘했고요 문제는 시가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빠졌다가 한번 시세점 더 시간에 올라가는데 시간에도 또 상승했습니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국민의당 대표 관련주가 오늘 대상홀링스가 또 하락이 나왔고 시간에도 마이너스 2% 이에요 계획은 내일장 매수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6월 25일 날 하요일장에는 sos랩에 신규 상장하는데 역시 관망합시다 태양광 관련 에너지 있고 배터리 충전 x4 쿤덤포리아 오늘 엑스게이트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결정성장학회 이거는 보지 맙시다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관련 주에서 라이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수시피자반은 초보를 위한 반이에요 여러 매매하시다가 전문가 도움 필요하고 또 저 영상 꾸준히 보시다가 이 친구라 하면 주식에 수익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 가입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정보 추천하지 않고 추출방법은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합니다 가입문의는 저 핸드폰으로 주시면 되고요 6개월 240만원 10달 300만원입니다 그럼 하요일장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동양철구간 20일에서 붕괴될 때 단타 가능하다 대상홀링스가 일단 다음달 전당되잖아요 역시 짧게 단타 화장품 관련주가 실리콘2인데 이게 바로 뭐냐 k-뷰티 대장주인데 일정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일정이죠 6월 27일날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관련 일정이에요 여기서 아마 또 화장품주가 한번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들어 볼게요 동양철구간 일복인데 이놈아가 계속 시비를 계속 발행하면서 여기서 폭락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때 폭락 두드려 맞으면서 이날 우리가 사고팔구를 하면서 손실을 줄였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1000백원 깨지면 단타가 안 되겠나 했는데 일단 구간은 1100원부터 1000원 사이 이 정도 진입이 어떨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100원부터 1000원 사이 손질가 3% 잡고 진입이 어떨까 싶고 대상홀딩스는 보시면 여기가 바로 뭡니까 저항선을 두드려 맞겠죠 목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16000원 목표로 간다고 그러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월열장의 시간에가 마이너스 2%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열장 저가까지 아마 아저씨가 8% 나올 거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눌림목인데 1파 상승하고 빠지는 구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 배수할까 이런 생각이고 일단은 급등제 눌림목 매매 기법이고 재료는 국민의힘 당대표 k-푸드 관련주와 한동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리콘2는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격받는 정보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것도 있어요 일단 제가 볼 때도 9분흥선이거든요 또는 8.5분흥선 짧은 단타 요즘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신곡과 기법과 그다음에 k-beauty 컴퓨스 관련 일정으로 짧은 단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6월 25일날 하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별것을 약속하며 이번 영상 여기까지